완전히 막을 수 없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뭐야. 그치. 어쩔건데. 병사. 아니 뭐 어떻게 이기려고 1대1을. 바텀이 살짝 빡셰보이네 그죠? 까비. 헥톤은 근데 어차피 귀환할 것 같기도 하고. 바텀 네이슨. 오 뭐야. 자 저만의 헥톤이 아니기 때문에. 분노가 안 쌓인 상태에서는. 충분히 들귀환 할만하죠. 지금은 사실. 집에 가 이 녀석아. 가이가 잡을만한데 저거는 그죠? 굿. 좋습니다. 아직 곡공이 안 나와서. 댐즈가 안 나오네. 와 이게 이렇게 죽어? 말도 안 돼. 개반디. 아니 이게 이렇게 죽어? 아니. 양쪽으로 퍼지려고 했는데. 이게 딱 죽네. 미녀곰이. 까비. 다행이다 그래도. 그죠? 다 죽어버렸네. 살고 텔포 써야겠다 그냥. 그죠? 어? 할만한데 그래도. 잘하면 그죠? 무리했다 상대. 좋아요. 가버려. 언제까지 무리할건데. 절대 안되지. 우리한테도 팀이 있다고. 좋았다 얘들아. 어. 맛있어라. 꿀맛.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맛있었네요. 이지? 15분도 마침 됐네. 얘들아. 그거는 서렌을 칠 수 밖에 없다. 그죠? 딱 가는 중임 님들 와 이거 어떻게 지냐 한타를 질 수가 없는데 한타가 진짜 질까기 1도 안보임 어 나 죽었다 셀퍼를 잘 썼네 와 얼곤 레넥톤 이거 실화임 님들? 아니 어째서? 얼곤 레넥톤한테는 2천원 줘도 안 아까운데? 도망치는건 개막을 수 없음 제압되었습니다 뭐야 그치 어쩔건데 형 아니 뭐 어떻게 이기려고 1대1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앨리스가 있어 삼놀했네? 어 뭐야 흐허허 꿀맛 아 아깝다 뭐 와 이거 대자연에 덤블돌끼가니까 롤채갔냐 왜이렇게 롤채템갔네 진짜 용발에 각압간거 같애 엘리스 있나 근처에 없네 서울러 그런 거 안가도 되겠죠? 가야겠네 여기 전멸 써서 맞네 가보자 가보자 먹어보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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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것같은디 펠블랑 노플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한정판이라 스킨이 아 이게 맞아? 저걸 못잡아? 나쁘지 않다 지하골드 굿 킬 많이 먹었는데 그쵸? 어 카야겠다 그쵸? 어 좋은데? 좋아요 상대 좀 던졌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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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그럼 잘했으면 됐나? 뭔가 아쉽네 그쵸? 그쵸? 아 이게? 할만하다 이거 와 에반데? 다행이다 그래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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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가 안 맞았어 와 다행이다 저거요? 아 이게 안 맞아? 개받니? 와 이게 미니언이 맞아도? 진짜 개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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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킹스? 노플? 킹스? 산난거 같죠 이거는? 상대 맞게 좀 빡세지 이거는? 좋네요 짠 보고요 자르반 자르반 특징 미드게임 굉장히 좋음 근데 강제대로 갑니다 그냥 먼저 살테니까 캐리 좀 해주라 광야진실 자리 없다 바로 먼저 싸기 선언하겠습니다 자르반 오면 그냥 죽음 죽고 텔포탐 또 죽으면요? 죽고 걸어옴 또 죽으면요? 또 죽고 걸어옴 어? 또 죽으면요? 그때쯤엔 텔포참 또 텔포로 귀환함 갱 안오면 레고 삼킨다 아 아 패싱분만 터뜨리자 개소내 그냥 개소내인데 W 맞은 순간 어쩔 수 없었어 님들 개이득 야 자르반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나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에요 와 진짜 다행이다 아프지 않아 애들 화장실 자리 없다니까 아 이거 먼저 쐈어야 됐나 그냥 2D에서 2D에서 박았어야 된대 지금쯤 내가 안 죽으니까 팀원들이 싸고 있네 아 이런거 갱 흘려주면 안되는데 그죠? 갱 흘려주니까 내가 아니라 팀이 죽잖아 그냥 바보같이 갱 맞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건 죽으면 너무 바보같다 그죠? 이건 죽으면 너무 바보같다 그죠? 아 이게 맞아? 이건 죽으면 너무 바보같다 그죠? 아 갔다 아니 또 와 자르반 왜그래 나한테 왜그래 나한테 에라이 인기 많네 인기 많네 흐허허허 여기 옷 좋아요 고마세요 고마세요 아 아가비 얘기한데? 이건 탈겠는데요 그죠? 가버려오 호 너무 아깝다 호킹 너무 아깝다 호킹 마구하는 죽님들 가보려 풀만 좋아요 되긴가 아 저기 안돼 와 이게 안맞아? 너무 아깝다 사비 자 호킹 마구하기 호킹 마구하기 뭔데? 와우 왜이렇게 예뻐요 한타 뭐야 가보려 다저봤다리 반중 반중 가보려 뭐야 바로 끝나겠는데 이거? 근데 게임은 안끝나겠다 그래도 딱 딱 딱 와 이게 안맞아? 진작가비 다 멀어 얘들아 안맞아 오려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하네요 해리 허허허허허허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